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롱이 집사님입니다. 저는 4일 동안 아롱이를 혼자 놔두고 아롱이랑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데 추석 연휴 동안 업로드는 하지만 아롱이랑 혼자 놔두고 친척집 방문을 해야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큰데 아롱이는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접 방문할 때 헴스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롱이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걱정이 그래도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4일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저는 연휴 동안 잘 지내고 아롱이를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이는 혼자 잘 지낼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커서 이렇게 공지를 남깁니다. 아롱이랑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